역사인문학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추경호 여당 원내대표 선거 출마 송석준 이종배에 이어 세 번째 국민의힘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과 만찬에서 정기적으로 보자 한동훈의 정치적 개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사인문학 유튜브 영상과 함께 시청해주세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선거기간 함께 지낸 당직자들과 회동했는데요.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기적으로 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비서실장을 지낸 김영동 의원과 당 사무처 당직자 등 20여 명과 시내 모처 중식당에서 만찬을 했고 한 전 위원장은 처음같이 호흡을 했으니 종종같이 보며 교류하자. 특별한 추억이 있는 멤버들이 소중하다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향후 전당대회 출마 여부 등 당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선거기간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감사를 표하면서 요새 시간이 많다. 도서관도 가고 지지자들이 선물해준 책을 읽으며 지내고 있다. 라며 근황을 전했다고 합니다. 총선 직후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 한 전 위원장은 공개활동을 중단하고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당에서 인연을 맺은 인사들과는 물밑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총선 후 건강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만찬에서는 컨디션이 조금 올라온 것으로 보였다고 하며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직후 자신과 비대위 활동을 함께한 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했고 지난주엔 총선 지원 유세에 나섰던 가수 김웅국 씨에게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제안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후 한 전 위원장은 공개 행보를 하지 않고 있지만 목격담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고 한 전 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 인근에서 편안한 차림으로 통화하며 걷고 있는 모습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마지막으로 올린 메시지에는 여러분께 제가 빚을 졌습니다. 죄송하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들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최근 행보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선거기간 함께 일했던 당직자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제안한 것은 중요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향후 정치적 지지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당 내부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총선 후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공개활동을 중단했던 한 전 위원장이 이제 다시 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과 물밑에서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정치적 고립을 방지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그가 향후 정치적으로 활동을 재개할 때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공개적인 행보를 자제하면서도 꾸준히 인맥관리에 힘쓰고 있는 것은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인한 공개활동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그가 여전히 정치적 역할을 수행할 의지가 있음을 내비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 선거 출마 여부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가 여전히 정치적 계획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그가 가능한 정치적 옵션을 열어두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적의 시점과 조건에서 결정을 내리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올린 메시지에서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라고 언급한 것은 그의 정치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그가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고 정치적 신뢰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러한 행보는 그가 향후 정치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시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인적 자원과 정치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